우리 강서 3대교 사역자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귀한 미션들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또 체질 되어서 정말 영적 파스꾼의 정체성과 또 영적 의사의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모든 사역자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롯에서 우리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롯에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잔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역자의 전체성과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을 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혹시나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오늘 제목 자체가 사역자의 전체성과 영적 상태라는 제목을 보시고 나는 아직 사역자가 아닌데 영상을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사역자를 돕는 분이시고요 또 앞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사역자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역자가 이 사역자라는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있으면요 그 사역자라는 그 집분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또 반대로 사역자라는 이 집분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아니라 나의 나름대로의 그냥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사역자라는 그 정체성이 문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사역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 섬기는 위치 속에 있고 섬기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섬기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되면요 그 사역자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반대로 사역자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꾸만 이런 이제 꼰대라고 부르는데 이 꼰대라는 것은 옛날에는 선생님을 이제 가리켜서 비속어로 말하는 용어였는데 지금은 좀 용어가 달라져서 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 때는 이랬어라고 하면서 건의주의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그 건의 속에서 누르는 그러한 입장 속에 있다면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신기하게 문제의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사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 사역자가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영적 상태 속에 있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역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현장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데요 사역자는 어떠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시면 믿음의 영적 상태 믿음의 영적 상태를 가지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반대로 사역자가 이 믿음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면요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고요 또 그것이 짐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항상 동일하도록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어린 시절이나 또 청년 시절 청년 시절에는 사올 왕이 3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거든요 한 명만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우리 간담이 녹을 텐데요 3천명의 훈련된 군사가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그 청년 시절이나 또 왕궁에 있었던 시절이나 또 아들 압살롬이 방역해서 쳐들어왔던 그 노년 시절에도 다윗은요 환경과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의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랩런트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막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동일하게 응답을 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성령의 춘만함 성령의 춘만함 속에 들어갈 때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춘만함 속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환경 속에 환경과 또 상황 속에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이 환경과 상황 속에 타협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춘만함 속에 있으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요일 사역자 조장이 목요일 날 10시에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사역자 모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성령의 춘만함 속에 있으면 영적인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즐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훈련 속에 예배 속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성령의 춘만함이 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일 속에 타협할 수밖에 없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령의 춘만함을 입어서 영적인 주도권을 갖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역자의 우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장 먼저 사역자로서 갖기를 원하시다면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본부 원단 말씀 속에서도 237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역자분들은 지역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분들을 성벽위의 파수꾼으로 성벽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벽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등불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사역자분들이 영적으로 성벽위의 파수꾼으로서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 하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지난주에 우리 단임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를 하셨는데 교사 세미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교사는 당연히 우리 모든 랩런트들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교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은요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역을 놓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6절 말씀에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사역자분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그 구역원들 안에 있는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의 여호와의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부 기도할 때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요 또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어 대로를 수축하라고 말씀하고요 이 대로를 수축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릇을 넓게 열라는 말씀이죠 그릇을 넓히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는 얘기에요 유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콜라 그 뚜껑에 많은 빗물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대하나 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빗물이 담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릇을 넓힐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인거죠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를 제하라고 이 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를 제거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 나의 불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사역자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구역원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그 사역자가 붙지 않아요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저 사람은 안되겠다 라는 불신앙 불신앙이거든요 저 사람이 될까 정말 보검으로 치유받고 앞으로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저도 이제 대학 사역할 때 왜 이제 새내기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새내기들이 막 올라오면 제 마음속에 새내기를 보는 마음은 쟤는 어떻게 나중에 세워질까 세워질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보금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요 보금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새내기 같던 아이들이요 지금은 다 집분을 맡아가지고요 곳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버릴 때 도를 제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느냐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길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리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전에도 우리 교회 집중신학원 할 때 자주 오셨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집중신학원 속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 성노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싶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집중신학원 속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다니시니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목사님 바쁘시지요 뭐 목사님 이것 때문에 바쁘셔서 안 되지요 라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는 것 속에 회개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양떼는 놔두고 자꾸만 다른 것들 때문에 바쁘다는 거죠 우리 구역원들이 또 우리 모든 대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사역자분이 바쁜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바쁜 것처럼 보여서 오지 못한다면요 그만큼 제약은 없거든요 그만큼 만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기치를 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지역을 책임지는 파수꾼 속에서 지역 전체를 내다보면서 기도에 등불을 끄지 않고 날마다 모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하나로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자예요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자의 정체성을 가지기 원하시죠 오늘 말씀에 우리 두기구가 나오는데 이 두기구가 바울이요 특별히 골로세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기 시작해요 보내면서 뭐라 말하냐면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바울에 있는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너의 마음에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구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사정을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보낼 수 없죠 그 사람의 바울에 있는 중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파송하겠죠 그처럼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자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어떻게 소통을 하냐면 앞선 앞선 교역자의 중심을 오해시키지 않고요 잘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선 교역자의 어떤 중심들이 있는데 그 중심들이 전달될 때 혹시나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오해가 되는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면서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중에 우리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왜 이제 3월달에 되면 우리 중직자대학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중직자대학원 속에 우리 지역에서 중직자대학원들을 신청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가운데 왜 대교구마다 몇 명씩 몇 명씩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할당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교역자가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교역자는 없거든요 할당이 아니라 정말 단임 목사님의 중심 속에는 무엇이냐면 모든 중직자가 훈련받길 원하세요 훈련받아야지만 세계보건원 속에서 납태되거나 세계보건원 속에서 이탈되지 않고 함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거든요 많은 중직자분들이 화요집회를 가거나 세가족 수련회 가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중직자대학원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 속에서 중직자대학원을 함께 신청하고 함께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앞선 교역자의 중심을 잘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본당 우리 헌당 속에 우리 올해 2021년도에 1인 1구자 우리 미리 드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도 뭐 미리 드린다 라는 그 말 속에 저도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선 교역자의 중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대해서만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별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내 대해서만 교회 다니고 내 다음 후대들은 알아서 다른 교회 다니겠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 생을 걸고 또 내 다음 후대들도 내 자녀들도 앞으로 이 교회 사역자가 되어지고 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그 다음 손주들 그 다음 세대에서도 그 다음 손주들이 또 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또 이 지역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가문의 교회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빚을 후대들에게 남겨주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의 중심은 뭐냐면 본당 건축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본당 헌당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다음 우리 밑에 후대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교회 빚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지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삼칠나라 보고마를 위해서 발목 잠키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 속에서 계속 본당 헌당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선 교육자의 중심을 오해시키지 않고 이해시켜서 전달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소통자 중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성도들의 상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죠 그 영적 상태를 잘 교육자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전달할 때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그 성도의 시간표에 맞는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3월달 때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든 각 교구마다 신방이 시작될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는 공항교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방화 또 우리 마곡 이런 식으로 3월 4월 5월 가정신방을 할 마음으로 있는데요 이제 그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지역장님들이 이제 구역에 있는 성도들의 그 상태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전달해 줘야지만 그 시간표에 맞는 성도들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성도들의 상태를 전달하는 그렇게 연결하는 소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무엇을 소통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교회의 중요한 강구들을 잘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의 강구들이 나오면요 잘 보지 않아요 만약에 봐더라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의 강구 속에 반드시 전달할 부분들이 뭐냐면 예배와 예배와 훈련에 관한 부분들을 잘 지역 현장 속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대교구 우리 원리스의 날을 진행했는데 그 대교구 원리스의 날 속에 우리 교구 우리 대교구가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원리스의 날이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교구 현장을 지역 현장을 살리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이 예배와 훈련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기초반이 우리 2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지난주 주일날 어떤 한 집사님에게 거의 새가족 같은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됐다 전에 계속 제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포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건 편지나 새생명 세상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 기회 속에 보건 편지로 양육받을 시간표고 또 새생명 세상을 제가 한다고 하면서 제가 잘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신청하라고 이제 링크를 보내줬다니요 참 감사하게 바로 목사님 신청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와 훈련을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냐에 따라서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요 완전히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앞선 교육자의 중심 또 성도들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들 또 교회의 광고들을 잘 전달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자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떠한 사역자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지역 현장 속에 교육자와 함께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70인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이 70인 제자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면 누가 보금 10장에 우리 70인 제자가 나오는데 누가 보금 9장에는요 우리 사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하는 말씀이라면 말씀이라면 누가 보금 10장은 우리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훈련시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9장과 10장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제자와 같이 같은 훈련을 받고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70인 제자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교육자와 함께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제자는요 우리 교육자 같은 사도 제자 사도 제자는요 100% 순교했어요 성경에 보면 100% 순교 우리 사도 요안도 반무섬에서 거의 뭐 산순교를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100% 순교를 했거든요 이 말은 사도 제자 교육자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의 미달이 되어서 죽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육자의 기도를 더 들어줄 수 있어요 반대로 70인 제자는요 70인 이 제자는 이름은 없어요 교육자들은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데 70인 제자는 이름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세계보금화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70인 제자예요 결국 노마보금화를 누가 시켰냐 사도 제자들이 시킨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노마보금화가 되어지기 시작했죠 교육자는 저희 교회에서도 지역을 이렇게 옮기면서 옮기면서 다니잖아요 교육자가 옮길 때 지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장 속에 70인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 현장을 보금화시키는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말씀이죠 이 70인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2년 동안 하니 이같이 2년 동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운동가 말씀운동가 또 현장에서 제자운동가 또 현장에서 캠프 이 캠프 운동을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의 보금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70인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말씀운동을 하기 원하시고요 현장에서 제자운동 하기 원하시고요 현장에서 캠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운동가 제자운동가 캠프 운동을 할 때요 반드시 우리에 있는 시간과 또 물질이 또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장결자를 찾아가나 또 새가족을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찾아갈 때 선물 하나 가져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모교사역자 주장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시간이겠죠 제가 아는 어떤 안수지사님은 참 감사하게 이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 캠프 운동을 위해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주일날 새가족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주고 계속 픽업을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름은 없지만 이름은 없지만 너무나도 기뻐하는 제자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역 현장 속에서 전도 교육자와 함께 전도 운동하는 70인 제자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지역을 책임지는 파수꾼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자 지역 현장 속에 교육자와 함께 전도 운동을 하는 70인 제자의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의 영적 상태예요 두 번째는 사역자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영적 상태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생명력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에게 무엇이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영적 상태를 갖기 원하시면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말씀의 움직임이 있고 기도의 움직임이 있고 전도의 움직임이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의 움직임 우리 사역자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 나의 삶 속에 또 내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을 내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음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또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음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았고 음동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신기하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소멸되고 또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한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반대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녹취하면서 녹취하면서 듣지만 반드시 녹취 본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듣기 다시 보기 시작하거든요 왜 다시 보냐면 한 번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말씀을 듣냐면 나에게 답이 되는 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유지로 말씀을 들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과 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을 들 수 있거든 반드시 녹취록을 뽑아서 강단 말씀도 반드시 주일날 저도 녹취하면서 녹취에 다 쓰면서 듣지만 또 녹취록을 뽑아가지고 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보거든요 왜 다시 보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답과 힘을 주는 말씀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내 계획 말고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누가 보금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요 빈배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항을 뛰어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는데 낮에 그것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가 아니라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의 사역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늘 확인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슴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움직임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의 움직임인데 가장 먼저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했어요 기도 속에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이에요 또 어떤 생각을 갖게 원하냐면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내가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인 가학이구나 진짜 응답받구나 라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시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대학생 때 제가 학교에서 감신대회 다녔을 텐데 그때 학교에서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하면서 왠지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한 7분 오시고 또 랩노트들이 한 30명 정도 와서 학교 안에서 캠프를 했는데 학교가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기 때문에 뭐 30몇 명이 돌아다니니까 금방금방 다 돌아다닌데 참 감사하게 그때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로를 제대로 알아서 돌아오는 심령들도 있었고 반대로 학교에서 막 이렇게 좀 총학생들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집회하는 것을 캠프하는 것을 알고 막 이렇게 들이 다쳐가지고 엄청나게 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다음날 가니까 교문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제 이름만 붙어있어요 백승인 학우를 조심해라면서 쭉 붙어있고 뭐 이렇게 쭉 뭐 다락방이 어떻다라는 거 막 네이버에서 그것도 막 끌고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들만 다 써놓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힘들고 이제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어가지고 지금 지금 백승인 그 승인아 네 얘기가 모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소통되어 있다 소통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두려웠던 마음이 좀 많이 사라지고 이제 도서관에서 나오게 됐어요 원래 숨어있었는데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가지고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사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요 참 신기하게 저를 학우들에게부터 보호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수님들이었어요 교수님들이 막 저를 퇴학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강압하고 막 그랬던 교순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다음 총장이 되시는 분들의 다 나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심들이 있었죠 학교 안에서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학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아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했냐면 열한기하 19장 35절 말씀에 희승이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이 천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지만 절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송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그날 밤에 보내주신 주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고보가 말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보자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다음날 이제 처형하는 날인데 초대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요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인도낸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 헤롯은요 뭐라고 말씀하거냐면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 먹혀서 죽으리라고 말씀했거든요 벌레에 먹혔다는 것은 뭐 큰 벌레가 나타나서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작은 벌레가 입속에 들어갔는데 숨막혀서 죽었다고 근데 그 말을 뭐라고 하면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 그 베드로에게 보냈던 그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헤롯에 보냈던 그 주의 사자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내게 해달라고 보내 파송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저를 내쫓지려고 했던 그 교수님들이요 그날 밤에 비리들이 막 터졌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만 했던 많은 비리들이 막 터져가지고 제가 나가기 전에 먼저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이제 잘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되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24시 24시라는 것이 막 24시 막 매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시구나 근데 그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말씀 구절들이 다 이렇게 죽이는 거 이런 말씀 구절들이었잖아요 제 기도가 이제는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아마 간수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일 거예요 베드로와 이 시스기아는 이제 나를 공격하니까 너도 죽어봐 이러고 이제 기도한 건데 이 바울은 자기를 공격한 사람에게 너도 죽어봐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서 기도한 것이죠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과 가문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체험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국기 출애국기 우리 17장 17장 8절에서 우리 16절을 보면요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또 불신앙할 때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가 여우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여우와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이 아파서 이제 손을 내릴 때 아멜렉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왔던 것이 아론과 훌이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붙잡고 기도하게 된 거죠 모세는 여우수아는 몰랐어요 여우수아는 왜 우리가 이길 때가 있고 왜 아멜렉 군대가 이길 때가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요 모세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릴 때 아멜렉 군대가 이겨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는구나 이 기도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니까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학자분들이 생명력 있는 영적 상태 속에 기도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학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움직임이에요 세 번째는 이 전도의 움직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인생을 담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막 하는 전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전도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막 열심을 가지고 하는 전도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현장에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전도를 체험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에게요 복음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사역이거든요 우리 디모대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만약에 1년이 가도록 새가족이 구원받을 사람이 붙지 않고 신기하게 영접운동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막혀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막혀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나에게 불신자에게 전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확립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아무리 불신자를 붙여줘도 내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지 않겠죠 만약에 제 자녀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붙일 수가 없겠죠 그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확립되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정말 내 마음 속에 영혼 사랑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길 원하시고요 또 내 지역 현장 속에 흑암이 너무 강해서 그 강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 말씀에 그 강한 자가 결박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기도하면서 전도가 움직여지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한 달이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현장에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받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한 달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고 이 시대의 전도자가 맞다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전도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 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참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영접방 가가지고 이제 영접 메시지를 하는 이제 그런 직분을 하나님 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디 안 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새가족이 와서 또 그 새가족에게 복음 전해서 그 새가족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런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12월하고 1월달은 못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 12월달과 1월달에 지역 현장에서 장례 캠프를 하게 만드시고 또 어떤 현장을 가게 만드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셔서 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육자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정도를 가장 하길 원하시는데 나에게 1년이 넘어가도 2년이 넘어가도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에게 복음 메시지가 내게 있는지 또 내가 진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인지를 점검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의 움직임을 보시는 우리 귀한 사육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 우리가 오늘 골롯에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두기고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사육자분들이 영적 두기고에 응답받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통의 메이커가 되길 원하세요 소통의 메이커가 되길 원하시는데 이 소통의 메이커가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소통을 하길 원하시면 교육자와 교육자와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사육자분들과 교육자가요 한 팀이 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한 팀이 된다면 완전히 지역 현장 속에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육자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육자들과 한 팀을 이뤄서 지역보고마 속에 또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또 그러면서 무엇과 소통되기를 원하냐면 지역과 지역과 성도들과의 소통을 하기를 원하세요 교육자분들하고는 소통을 잘하는데 또 지역과 성도들과의 소통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지역과 성도들에게는 소통을 잘하는데 교육자와 소통이 안 되는 또 사육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육자와 소통하면서 또 지역과 성도들과의 소통을 이루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될 때요 모든 교육자들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육자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육자의 정체성과 영적 상태를 붙잡고 날마다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지역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모든 사육자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육자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정말 지역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또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자로서 또 지역 현장 속에 교육자와 함께 전도 운동하는 70인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육 현장 속에서 말씀의 움직임과 기도의 움직임과 전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귀한 사육자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음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